뭐야? 산에서 온 이슬물이에요 아빠가 몸에 좋다고 그랬어요 한우 좀 먹어볼게 할머니 응 할머니 요리 못해요? 응, 못해 쿠키 만들 수 있어요? 아니, 넌 만들 줄 알아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요? 응 쐈지? 야, 뻥났다 비켜라, 이놈아 봐라, 봐라 아이고, 지랄 가만 옳지 자, 앤 계속쳐, 계속쳐 얼른 헤이 엠병 데이빗 아이고, 지랄 자, 가만있어 보자 이놈아 데이빗 숨기지 마 응? 아이고, 여기 아랫도리가 고장이 났구나 응? 야, 여기 고추를 영어로 보라 그러니? 피너스, 피너스예요 페니스? 페니스, 페니스, 페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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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πε니스 딥 동 언니 띵동. 띵동. 얘네 집에서 자도 돼요? 집에서 자야지. 할머니랑 같이. 근데 내가 엄마가 좋아하지 않아. 그런 말 하면 못 써. 아니? 왜 안 돼? 왜? 여기 브로큰 띵동. 띵동 브로큰.